안돼요, 아줌마. 그러지 마요, 제발. 도와주세요. 너한테 신세만 지고 가는구나. 안돼. 미안해. 그러지 마세요, 제발. 그 대신 네가 내 마지막을 봐줘. 누가 좀, 누가 좀 도와주세요. 미수야. 도와주세요, 제발. 오빠, 거기서 뭐 해? 미수야, 거기 있어. 여기 오지 마. 어? 저게 뭐지? 이모? 엄마가 이상해졌어, 오빠. 무서워.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미수한테. 죽음을 이렇게 해주면 안돼. 아니야, 미수야. 저건 이모가 아니야. 저거. 거미야. 커다란 거미. 아무야. 괜찮아, 미수야. 거미 안 오니까 울지마. 응. 강도 오빠, 미수. 발. 발이 너무 많이 아파. 오빠가 밖에서 과일 가져와서 이거 풀어줄게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그 여자가. 이 위에 있다. 미수야. 미수야. 너 거기 있지? 오빠. 오빠 왜 울어? 거미한테 물린 거 아니야? 어떡해. 오빠 괜찮아. 미수야. 미수야, 너 거기 있지? 오빠. 오빠 왜 울어? 거미한테 물린 거 아니야? 어떡해. 오빠 괜찮아. 미수야. 미수야. 잘 들어? 응. 아프리카에 얼음 키만큼 커다란 거미가 산대. 아주 사나워서 사람이랑 눈이 마주치면 확 물어버린대. 진짜? 응. 밖에 그 거미가 있는 거 같아. 눈 꼭 감고 잘 들어 보면 안 돼. 알았지? 응. 이제 집에 가자. 오빠서 꼭 자꾸 따라와. 응. 오빠.